반가 반가 안녕하세요 박용덕입니다. 2023년 제34회 공인중개사 시험 대비 여단아 171번 문제입니다. 중계대상물 중 건축물 그 밖의 토지의 정착물이 민법상 부동산에 해당하는 건축물에 한정된다. 그렇습니다. 2번 1번이 같은 판례인데요. 따라서 이동식 세차장구조물은 민법상 부동산인 토지의 정착물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중계대상물이 아니다. 아무나 중계를 하고 동받아도 된다. 3번 권리금도 중계상물 아니다. 4번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는 자가 거래행위를 중계하였으나 업으로 한 것이 아닌 경우 즉 직업으로 한 것이 아닌 경우에는 그에 따른 보수지급 약정은 무효가 아니라 유효합니다. 무등록업자는 보수받을 수 없지만 업자, 업자라는 건 직업으로 하는 걸 말하죠. 업자가 아니라 외난교회에 한두 번 중계를 하고 보수를 받기로 했다면 사회통념상 과다하지 않는 보수는 받아도 됩니다. 그리고 무등록자라 하더라도 보수를 약속, 요구만 하고 실제 수령하지 않았다면 법 위반은 아니라는 게 판례의 태도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2번입니다. 매수신청대리인 등록에 대해서 틀린 것입니다. 매수신청대리인 1번 매수신청대리인이 되고자 하는 개혁공개사안은 중계사무소, 법인인 경우 주된 사무소가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장에게 매수신청대리인 등록을 해야 된다. 네 그렇습니다. 지방법원장입니다. 지방법원장, 중계사무소 개설 등록은 등록관청이죠. 자 그 다음에 2번입니다. 매수신청대리실무교육은 모든 임원이 계획서죠. 대표자만 받습니다. 매수신청대리실무교육은 대표자만 받고요. 중계실무교육은 모든 임원, 사원, 전원이 다 받습니다. 대표자만 받습니다. 법원행정처장이 지정하는 교육기관이죠. 교육교육효기관은 1년입니다. 교육받고 1년안에 개업하거나 지지관하면 다시 받아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지방법원장은 매수신청대리 업무에 관하여 관할 안에 있는 협회의 시도지부와 매수신청대리인 등록을 한 개혁공개사를 감독합니다. 네 암기 프린터 12번에 두 번째 감안별표 동그라미 4번에 있죠. 동그라미 3번 협회는 법원행정처장이 지도감독을 합니다. 4번 매수신청대리인은 매수신청대리업을 휴업. 3개월 초과는 휴업이 되겠죠. 폐업 또는 재개하고자 않을 때에는 미리 감독법원에 신고를 해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5번. 개업공개사는 위임계약을 체결한 경우 확인설명사항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서명 날인 후 위임인에게 교부하고 그 사본을 사건 카드에 철하여 5년간 보존해야 됩니다. 매수신청대리 관련 서류는 모두 5년 보존이 되겠습니다. 우리 공개사법에서는 거래계약서만 5년이고 확인설명서, 전속중개계약서는 3년 보존입니다. 자 다음은 173번입니다. 틀린 것인데 권리금 배수계를 보장해 주지 아니하여 발생한 손해액은 신규 임차인이 임차인에게 지급하기로 한 권리금과 임대차 종료 당시 권리금 중 낮은 금액을 넘지 못합니다. 자 그 다음에 낮은 금액이죠. 높은 금액이 아니고 낮은 금액. 높은 금액인지 낮은 금액인지를 주의해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2번 상가 보전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월 단위 차임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그 전환되는 금액의 연 1할 2푼과 기준금리 삽정 5배 중 역시 낮은 비율을 곱한 월 차임 범위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주택임대인이 실제 거주하려는 사유로 갱신을 거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갱신 요구가 거절되지 아니하였더라면 갱신되었을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제3자에게 목적 주택을 임대한 경우 임대인은 갱신 거절로 인하여 임차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해야 됩니다. 4번 이 경우 손해배상액은 환산월차임 3개월분 임대인이 제3자에게 임대하여 얻은 환산월차임과 갱신 거절 당시 환산월차임 간 차액의 2년분에 해당하는 금액 실제 손해액 중 낮은 금액으로 한다. 이 낮은 금액이 X네요. 높은 금액입니다. 높은 금액. 그래서 4번이 되겠습니다. 셋 중에 높은 금액을 손해배상해야 됩니다. 5번 매수신청대리보수는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되어 매수인으로 된 경우 감정가의 1% 이하 또는 최저 매각가격의 1.5% 범위 안에서 당사자의 합의에 의해서 결정을 한다. 맞습니다. 합의입니다. 합의. 둘 중에 낮은 거 높은 거 다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4번이 틀린 정답이 되겠습니다. 낮은 금액인지 높은 금액인지가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174번입니다. 매수신청대리보수. 매수신청대리보수는 아직 시험에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1번 개혁공개사는 위임인으로부터 매수신청대리대상물의 권리관계 등의 확인 또는 매수신청대리의 실행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별도의 실비를 받을 수 있다. 다만 매수신청대리에 필요한 통상의 실비, 확인 설명을 위한 등기기록 열람비용 등은 받을 수 없고요. 보수에 포함된 것으로 보고 통상의 실비는 보수에 포함된 것으로 보고요. 그 다음에 상담 및 근리분석보수 50만원 범위 안에서 받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3번 상담 및 근리분석보수는 4개 부동산 이상의 일갈매각의 경우 3개 초과하는 것부터 1부동산당 5만원 범위 안에서 상한선을 정액할 수 있다. 예를 들어 5개 부동산 일갈매각의 경우는 3개 초과하는 2개이기 때문에 60만원까지로 보수 상한선의 범위가 정액될 수 있고요. 4번 상담 및 근리분석보수는 개별매각의 여러 물건을 함께 분석하는 경우에는 1부동산당 5만원 범위 안에서 상한을 정액할 수 있습니다. 5번 상담 및 근리분석보수에 대하여 매각 허각일정 전에 위임인에게 미리 설명해야 된다. 매각 허각일정 전이 아니라 위임계약체결 전이죠? 위임계약체결 전입니다. 매각 허각 결정 전이 아니라 위임계약체결 전이 되겠습니다. 위임계약체결 전에 미리 설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175번입니다. 174번은 시험에 아직 나온 적은 없고요. 175번은 경매는 중요하지 한 문제 나옵니다. 옳은 것은 했는데 1번이 시험에 10번 넘게 나왔죠. 매수보정금은 최저매각가격의 1분의 1입니다. 매수가격이 아니라 최저매각가격의 1분의 1이고요. 그 다음에 2번은 대금지급 기일이 아니라 대금지급 기한으로 바뀌었습니다. 기한까지 대금을 지급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배당요구는 매각 허각 결정기일까지가 아니라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해야 되고 배당요구의 종기는 첫 매각기일 이전의 날로 정해서 공고해야 됩니다. 4번에 경매 개시결정을 한 부동산에 대하여 다른 강제 경매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DA 경매 신청을 각하해야 된다 했는데 각하가 아니라 법 87조 민사집행법 87조 1항에 보면 다시 경매 개시결정을 하고 먼저 경매 개시결정을 한 집행 절차에 따라 경매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4번 틀렸고요. 5번이 맞네요. 항고보정금은 매각 대금의 10분의 1입니다. 매수보정금은 최저매각가격의 10분의 1이라고 했죠. 항고보정금은 매각 대금의 10분의 1인데 항고가 기각되면 채무자 소유자의 항고보정금을 몰수하여 배당재단에 편입하고 채무자 소유자 이외이자가 한 항고가 기각되면 대법원 규칙이 정한 이율 12%죠. 이율에 의한 이자 빼고 나머지 금액만 돌려줍니다.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